3이닝 연속 무득점 기록하고 있는 웰뱅 피닉스. 상당히 예리한 두께. 섬세한 두께의 공략을 잘했습니다. 회전량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얇은 두께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옆돌리기였죠. 지금도 비슷한 배치인데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를 할지 옆돌리기 시도를 하지 않고요. 빨간 공을 빗겨냅니다. 방향 좋습니다. 연속 득점. 김혜은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바로 한 점 차. 좁은 각도. 회전량 조절이 쉽지 않았던 배치에서 잘 맞춰냈네요. 다시 한번 예민한 두께인가요? 네. 옆돌리기. 얇은 두께. 됐어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3점.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살짝 자세가 좀 어려웠는데. 네. 김혜은 선수. 지금 차분히 한 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한 스트로크 한번 시도해야 되는데. 빨간 공과 내 공과의 키스 타이밍이 있어요. 네. 키스 뺏고. 정말 또 멋진 차앗을 만들어냅니다. 연속 4점.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힘을 잘 실어줬죠. 네. 그렇죠. 완벽한 스핀볼로 진행을 시키면서. 2점 남아있는 웰빙 피닉스. 빨간 공의 왼쪽으로 각도가. 네. 충분히. 아. 구매한 선수 좋아요. 네. 속도. 각도 영상. 네. 잘 되고 득점까지 됐는데. 아. 득점이 됐는데 두 공이 또 이렇게 쿠션에 딱 붙어버리고 말았네요.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또 선택을 해야죠. 네. 세트 포인트. 장단 단으로. 아. 지금은. 득점이. 들어갔나요? 인정이 지금 됐나요? 자.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내공의 모습을 또 봐야 돼요. 아. 지금. 마지막에 쿠션이 맞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인정이 된 것 같죠? 네. 쿠션을 맞고 극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만 car 예뽄 이 Hart 이 Legion 이 어 네. 바랍 기인 에